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님이 쓰신 이 책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하실 그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 이 도덕놈들 읽음부터 오고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전국민 필독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정도로 선거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다룬 그런 책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거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 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목숨을 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거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부정선거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차례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가와 감소 즉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거를 이 조작을 실행한 주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고 왜냐하면 선거 데이터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고 독점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서슴치 않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고한 여러분들 점검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마이너스 처리하고 한쪽은 플러스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더불어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서를 조작해왔다. 그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선관위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얼만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그냥 그 조직 자체가 해체가 돼야 되고 관련자들은 다 법정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앞으로 계속해서 투표관리 간 인쇄 날인을 강행하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모인 집단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방법이나 수단은 가설입니다. 가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도독질을 했을 것이다는 가설입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도독질을 했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도독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가설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이건 처음 여러분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5번부터 10번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사전투표일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사전투표가 양일간에 실시가 됩니다. 2번 그리고 투표함이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선관으로 이동돼서 4박 5일 동안 머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표일 날 사전투표함이 이동됩니다. 4번 이동된 사전투표함은 개함 당일투표함과 같이 개함 투표함을 까가지 여러분들 쫙 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함된 투표지들은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통과하면서 측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수기를 거치고 수검표를 거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되니까 7번 8번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수검표를 먼저 하고 개수기를 돌리겠다. 그것을 전면 수개표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는 그 사기를 또 언제 쳤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 재검표장 5번째에서 다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을 전자투표기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그 바쁜 법원의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여러분들 지방법원에서 다 그 가짜 투표지를 다 센 겁니다. 가짜 투표지 세는 거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수개표입니다.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면 후보별 득표수가 기록이 되고 그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악이나 가천에 있는 쪽으로 이동돼가지고 보조서버에 보관이 되고 메인서버를 거쳐가지고 방송손출 및 선관위 홈페이지로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2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3번 사박오일 지역선관이 보관하는 동안 6번 투표지 분류기 10번 개표 상황표 입력 11번 보조서버 12번 메인서버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어가지고 2번 3번 6번 10번 11번 12번에서 이 선거사기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동시에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내놨고 그 가설을 제가 소화한 다음에 많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서 이런 수사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 행위를 했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것은 가설이다 이야기죠.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디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확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시죠. 우리는 정거물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나 선거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이런 방송에 대해서 탄압 을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고 선관위가 일체 무반응이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거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도독질한 물건 장물을 공개한 겁니다. 그 장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인멸시켰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 데이터로 여러분들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 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여러분들 변조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정거물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9번의 정거물들이 100%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빼앗은 부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조작하면 숫자의 조작의 흔적들이 명료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크게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작하고 득표수 100표 200표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면 끝이고 어느 놈도 뭡니까 돼지 개 강아지 붕어들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파헤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 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란제를 저지른 자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없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정거물이 어디 있냐 이게 정거물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집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왼쪽 오른쪽은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차이집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집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입니다. 모든 기준점 조작될 가능성이 현재의 낮은 기준점이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보다 5.8% 당일투표보다 마이너스 5.8% 낮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보다 17.2% 당일보다 16.5%가 낮은 차이집이 나온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 이름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름 출마했던 역대 선거결과입니다. 2018년도 조작을 했고 2020년 21대 총선도 조작을 했고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 소위 조작된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표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다 벗어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선거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2020년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결과입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간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도독질 한 다음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의당에 60%를 주고 더블당에 40%를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놈 함께 80%를 주고 이 놈 함께 20%를 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쁘면 이 놈 함께 40%를 주고 저 놈 함께 60%를 줄 수 있게끔 마음대로 위변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후보의 지역구였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의당과 더블당이 반발하지 않도록 사이좋게 60대 40으로 나누어진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노원변 이준석이 출마했던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6회 7회 노원병의 선거결과를 다 정리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만 빼고 2016년은 여러분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17년 대선 조작했고 더블당 문재인 플러스 10.5% 홍준표 마이너스 5.4% 안철수 마이너스 4.4% 홍준표하고 안철수와 함께 훔쳐가지고 문재인 함께 대해준 선거였습니다. 6회 지방선거 다 조작했으면 7회 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블당은 차익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 당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 선관위를 이렇게 두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깔아뭉개자 깔아뭉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떠나간 한 인간으로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다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원병의 역대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 이거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작 상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하고 비교한 겁니다. 오세훈 씨가 등장했을 때 박원순 후보로 나왔던 여성분이 당선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선관위가 제조 생산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2017년 대선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것은 그것은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그 범죄집단의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관위가 지금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시의 날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핫바지 같은 정권이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나 범죄행위를 저질렀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정적 사실로 밝혀져야 될 유력한 가설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의 미국에서 경제학 박수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냐 문제가 평생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선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 과학자 방법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4년 동안 일관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오는 방식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규제시나 조갑제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겁니다. 그분들은 저널리스트로 출발한 거고 나는 사회과학의 여러분들 그냥 왕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사안을 항상 검증 가설 검증의 입장이라는 그런 측면에 접근해 온 겁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가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그 가설은 이미 입증이 끝났습니다. 선관위가 도덕질을 계속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놈이 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는 여전히 가설 검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가설 중에서 어느 거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용된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알려진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일명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방법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이 등장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전상상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하고 거기서 위조 사전투표서를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실행이 간단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까지는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어디서 조작을 했냐. 어디서 조작을 했냐. 이것은 여전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디서 여러분들 선광이 내 외부에서 압력했던 선거 사기범들이 어디서 조작을 했냐. 전산조작을 2번에서 했냐. 3번에서 했냐. 8, 9번에서 했냐. 11번에 했느냐. 이거는 여전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여러분들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기서 11번, 12번 그리고 6번이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 같다. 이것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 낸 겁니다. 집계 조작의 핵심이다. 집계 조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집계 조작의 가장 중심에는 이 10번과 11번에서 가장 큰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도 역시 여기서 마무리 작업을 다 해 가지고 개수조정을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3번 사박호일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고 있는 동안에 개수에 맞는 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투표관리관 도장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508개, 3,508개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다 관리를 해서 이거를 그냥 인쇄에 그냥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 온 겁니다. 조작을. 3,510개입니다. 3,150개가 아니고 3,510개 이 조작을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의 3,510개인 건데 이게 보시죠. 조금만 더 게시 보시죠. 나중에 한번 보시죠. 3,510개로 나가고 있는데 은면동의 관내 사전 3,150개가 3,510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3,510개. 이 차이값입니다. 이건 거의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더불당에게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더해 줘 가지고 대부분 다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국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훔쳐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들을 훔쳐 가지고 빼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더 커져가 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다른 많은 그동안 자료들이 있었지만 jih님이 작성해 준 자료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겁니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 조작의 핵심은 이 조작의 핵심은 이 조작의 핵심은 한쪽에서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한쪽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100, 100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이 60대 40이면 40대 60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선관위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료일 겁니다. 그거를 jih님이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전국에 3,510개 읍면동을 다 수평축에 여러분들 배치하고 수직 중에 차익값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북한의 해킹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압약자들이 선거를 조작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이 그래프를. 아름답지 않습니까? 훔쳐가지고 대해줬기 때문에 모두 다 좌우대칭입니다. 바깥에서 표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백표를 가지고 그 사이에 도독질 한금만큼을 대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에 색종이 여러분들 물감을 칠해 딱 붙였을 때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 충북 전남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은 4.15 총선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구 대통령 선거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알뜰하게 훔쳤습니다. 표를. 전남 전북 광주는 대개 이재명 표가 80% 9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그냥 몇천 표 정도 얻었습니다. 그 작은 윤석열 후보의 표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도독질한 겁니다.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도 모두 다 뭡니까? 더블당은 차익값 그래프가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고. 알뜰하게 도독질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3510개의 은면동에서 평균적으로 7.04% 정도를 사전투표율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는 6.01%를 훔친 겁니다. 기타가 1.04%니까 얼추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마이너스 7 플러스 7 14%의 득표수 증감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 아니까? 조작값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관위 내에 압락했던 세력들이 사용한 변수 조작 프로그램에다가 이름 집어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값입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서울 20%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럼 20%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40%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니까 부산 15% 인천 15% 광주 40% 여러분들 윤 후보는 광주 광역시에서 한 10%대의 표를 얻은 겁니다. 거기서 또 40%를 도덕질한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40%를 집어넣어 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여러분들 몇천 표되는 조그만 표도 거기서 또 40%를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대구 광역시에서의 조작값이 5% 경상북도에서 55% 정도로 이례적으로 낮은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아니면 이 놈이 조작하는 놈이 잠을 잤는지 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협력을 해 준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값을 조작 크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표를 돌렸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를 훔쳤느냐. 네 이겁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20%의 표를 훔쳐 가지고 그만큼을 그대로 뭡니까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마다 읍면동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그대로 여러분들밖에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과천에 있는 남조선인민공화국 남조선 여러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지금 김용빈이 이런 사무총장하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한 거죠. 이 선거는 김시한 사무총장하고 노정이 여러분들 선관위원장 밑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다른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태학 박찬진 밑에서 이뤘던 지방선거도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한 건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조갑지가 아무리 악서도 있죠. 아무리 내 감이 음모론을 주장하더라도 그냥 이 숫자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여러분들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특정 정치 시력과 야합해서 그리고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과 이름 다 밝혀진 겁니다. 모든 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이런 사악한 시력들을 그냥 묶고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자체가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침묵한다. 한동훈 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뭡니까? 무슨 발바닥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침묵해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된다? 예라 인간들아. 이게 여러분들 이런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두세 줄짜리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변수인 조작값을 이어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에서 정상적으로 15% 조작값이 입력됐으면 이재명이 2,900표 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가 미스터리인 겁니다. 누가 도와줬냐 이야기죠. 누가 도와줬냐. 그럼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가 졸았냐 잠잤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난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무력화 못 시키는 국민의힘이나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그냥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고 무책임하게 먹으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이게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동전을 3,510개를 계속 던져 가지고 앞면이 나올 여러분들 확률인 겁니다.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떤 정도의 확률인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이나 다보탑이 던져 가지고 계속 다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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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3,510개 이런 동전을 던져 가지고 모두가 앞면이 다보탑이 나올 정도 이러면 다보탑이냐 아니면 무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보탑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선거짓을 한 겁니다. 이거가 김시한 선관위 사무총장 노정위 선관위원장 체제하에 찌려진 부정선거입니다. 똑같은 그래프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유로 칠지는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 권순일 선관위원장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여러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왔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끕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언제 나왔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덧붙인다 그래요 덧붙이기 바랍니다. 대역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여러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찾아낸 조작값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야 H님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3510개를 돌려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이 도덕질했지 너희들이 도덕놈들이지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네 새끼들이 뭐죠 노예가 되어야 사는 짓을 너희들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동전을 던져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을 3510개의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앞면만 나올 확률인 겁니다. 다보탄만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의 3천명 여러분들 조직원들과 9천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한 겁니다. 이걸 그냥 묻고 가자. 이런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대통령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죠. 이 짓을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게 3천5백 10개의 여러분들 읍면동이면 그다음 자료는 읍면동을 합체가 돼 선거구 선거구를 하게 되면 전국에 선거구가 250 몇 개를 겁니다. 250개네요 선거구가. 3구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250개입니다. 선거구 여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 데이터가. 플러스 12.62% 마이너스 11.82% 대략 여러분들이 24%를 조작한 겁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거의 선거구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힘당이 플러스 값이 어디 여기 한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그래프를 서울에 이게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 앞에 거는 대선이고 이거 고치하겠네요. 이건 여러분들 4.15 총선.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4.15 총선입니다. 지난 7년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 다 법정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앞에 거하고 차이는 앞에 거는 3,510개의 읍면동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이거는 4.15 총선의 250개 선거군림 대상으로 분석한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 사람들이 다 숨기고 싶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 선거 데이터에 기초를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다음 주제는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이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쪽은 사전투표를 몰아주고 한쪽은 사전투표를 빼앗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 상세한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신종사기수법인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진교훈 후보가 얻은 표만큼을 더해준 거죠. 다 보너스. 이게 여러분들 푸른색이 다 가짜입니다. 위조사전투표자를 확보해가지고 이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진교훈 후보가 거소투표를 372표를 얻었는데 743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염창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염창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2,900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위조투표제를 투입해가지고 2,900표를 더 얻은 것으로 얹어준 겁니다. 딱 두 배를 만들어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는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수만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다 투입해버린 겁니다. 투표하면. 그러니까 키가 찬 거죠. 이 방법이 굉장히 앞으로 유력한 방법과 함께 안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숨을 수 없을 만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를 쓴 것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서브 조작을 한 것 같다. 특히 서브 조작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서브 조작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개수조정 같은 건 다 서브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서브 조작을. 서브 조작을 이렇게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입력하게 되면 보조 디비의 모든 자료가 입력되는데 이거를 조작 서브용 pc를 사용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브 조작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를 보시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브 조작이 여기 11번하고 12번을 주로 조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쓴 것 같다. 6번 11번 12번을 쓴 것 같다. 이 단계에서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산 그분들 전산을 한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위조 실물 투표지는 이렇게 투입을 한 것 같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투표관리가 인시의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장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필요하면 상하이에서 만들 수 있고 국경에서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을 수 있게 빳빳한 투표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그냥 개표소에서 이동시켜서 개함시키면 투표지 분류기 돌리기면 다 진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이 제가 쓴 책을 보면 이 2권 3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2권 3권에서 실패한 조작 경북 대구 지역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정지 위원장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두 번째는 집계된 개표 상황금 결과를 전자개표기의 중앙선관위로 서브를 전송하는 단계 세 번째는 서브 자체 네 번째는 집계 서브에서 각 방송사는 전송하는 단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방송을 보고 이 분야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공박사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박고일사에 필요하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기를 통과할 때 이미 이미 조작된 표가 개표 상황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개표 상황표 이름 적히는 것은 이미 다 뻥튀기 된, 조작된, 부풀려진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분 말씀은 집계 조작보다도 그냥 사전투표하는 단계에서 모든 조작이 다 맞춰진다는 이야기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면 될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겠지만 어쨌든 집계 상황표 자체가 부풀려진, 조작된 것이다.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 말씀은 지난 방송을 보고 2번, 3번에서 모든 작업들이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D가 아니고 앞에서 다 작업이 진행된 것 그분이 보낸 메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개표 상황표가 개표장에서 공개가 되고 개시가 되면서부터 개표 상황표가 공표되고 집계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부터 조작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의 주작이니까요. 입력 데이터가 선관위 집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동시에 KBS, SBS, MBC 서브 DB로 동기화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개표 상황표가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조작하고 개표 상황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다른 선거 전문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수 뻥튀기는 투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경험으로 실제 투표자수, 관외 투표자수 그리고 선거 사기시력들이 목표하는 투표자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 투표가 끝났을 때 통합맹부 시스템이 보여주는 숫자는 이미 뻥튀기된 숫자로 투표함에 투입된 숫자와 발표된 숫자만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지를 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 투표로에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된 숫자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액면 그대로 소개를 한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집계 조작이 여러분의 핵심적인 그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보조서버, 메인서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제시하신 분은 그게 아니고 집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게 되면 2번하고 3번 사이의 모든 작업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갓을 하나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전 투표록에 기록된 후보별 득표수가 이미 조작이 반영된 뻥튀기된 숫자라는 겁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모든 조작이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사진에 잘 짜여진 방법에 따라서 실제 투표자 수, 관외 투표자 수 그리고 본인들이 조작하고 싶은 투표자 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를 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록이 기록되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몇 매가 여러분들 발급됐고 투표용지 몇 부가 발급됐다는 것은 이미 조작이 반영된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미 반영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공병호 tv를 쭉 보호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한 시청자가 제보한 강서구 선거결과 수평 쪽에는 시간대별로입니다. 시간대별로인데 그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가 하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후보별 득표 수가 후행 d를 따라가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앞서고 개표 상황표가 d를 따라가는 것을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는 개표 상황표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방송사 발표 수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 사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선거 방송. 여기 보시게 되면 먼 거 하니까 여기에 이 노란색 방송이 먼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따라가고 그 뒤를 실제 개표 상황표가 따라간다는 거죠. 위에는 진성준의 방송 득표 수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개표 상황표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 방송 수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방송 수치가 먼저 가고 개표 상황표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한 제시한 분한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분 의견이 도착하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사전 투표 득표 수 조작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하나 더 등장한 겁니다. 집계 조작 뒤에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짜여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이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이 가설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11, 12가 손을 댄 가장 유력한 그런 장소인 같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사전 투표가 이미 실시되는 동안 숫자 조작을 다 진행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설은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관위 선관위를 보면 쇼를 지금 한참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선관위들이 수개표하는 걸 다 지금 쇼를 하네요. 1월 30일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대로 2월 1일 오후 서울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의 수검표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수검표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7번으로 표 다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된 투표지로 가서 다 수검표 하겠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이런 표들이 다 만들어진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수가 그거를 수검표 하겠다는 꼭 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장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왜 쇼를 하느냐 수검표 했으니까 이제 부정선거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거죠. 수검표건 나발이건 간에 너희들이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일체의 여러분들 제쳐두고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거는 불변의 사실인 거죠. 완전 수검표를 한다 그렇게 쇼를 하더라도 그냥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한 거다.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하게 해온 거다. 이야기죠. 당신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한 거다. 당신들이 도덕질을 안 한 적이 없다.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도덕질을 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예요.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데이터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도덕질을 한 거다. 너희들이 도덕놈들이다. 이 뭐 세기를 왜 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초등학생들 뭐 다시 초등학생 때가 이러면서 산수로 새는 겁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제 날려버려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속구리 파문이 터졌을 때 김시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여러분들 국회의원에 3명이나 5명 의원들이 찾았을 때 그 여러분들 머리 뒤에 대고 선관위 직원들이 외친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산 프로그램 가동이 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죠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힘을 가지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조를 2번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번도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사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 보관될 때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 날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 날려버려 상관위의 자신만만 보무당당이 왜 나오냐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다 쑤셔 넣을 수 있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면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해버릴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이런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도 끌어다가 뭡니까 쑤셔 넣을 수 있고 거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항상 만들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특표소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한 그 파워도 어디서 나오냐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투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사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에 투입할 수 있고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필요함 투표함 제출해라 증거보존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다 소각하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채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서 늦게 김상훈 위원장 이만희 여러분들 위원 정점식 위원 김용판 위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위원 저봉민 의원 이름으로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한 방안을 찾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주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부정선거 여러분들 수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위조 투표점을 만들 수 있으면 결과를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510개 은면동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런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조작을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3510개 가운데 몇 군데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하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3510개가 고판 확률의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351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3500개 정도 되겠죠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있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차하면 위조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함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쇄나리를 계속하겠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야무지게 조작하겠다는 것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의 힘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관철시킬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425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425개입니다 서울시의 동의 425개네요 평균 11.6% 더해주고 사전투표를 10.47% 빼앗았으니까 대략 여러분들 24%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두 개 합쳐가지고 24%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항보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부분만이라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앞부분만 이렇게 한번 떼어봤습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런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게 확률이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여러분 등장할 확률이 425개를 던져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425개 던져가지고 모두 다 뭡니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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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 나올 확률을 그게 3구 대통령 선거결과 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국민을 뭡니까 개, 가재, 붕은 아니면 돼지 여러분들 송충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다 이게 김세안과 노정희 여러분들 체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 잡아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개고 여러분들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는 142개의 동이 있습니다 대구는 142개의 동이 있는데 142개 거의 뭡니까 몇 개를 세 개 세 개는 세 개 동 빼고 전부가 다 뭡니까 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42개의 동 가운데 세 개 동 빼고 모두 다 더블당이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플러스인 겁니다 대구 광역시도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개 정도 나왔네요 플러스가 아닌 게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한 겁니까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140 여러분들 138개 정도가 모두 다 여러분들 앞면이 나오는 다보탑이 나오는 10원짜리인가 한번 던지면 다보탑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산입니다 부산 이게 부산 부산은 205개 동인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을 다 플러스 8.33% 그다음에 여기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7.10% 기타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얼추 여러분들 얼마 정도 했는가 하니까 8.5 8.5 정도니까 17% 정도 조작을 했네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에 17.5%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단 한 군데도 여러분들 더블당에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치니까 2분의 1의 205성입니다 동전을 205개 이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이 전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 부산광역시 선거인 겁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선관이 존립을 해야 됩니까 그 조직은 없어야 됩니다 그 조직은 인적 쇄신시키고 연금 박탈하고 범법자들 다 가려가서 감방 쳐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조작했는지는 가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자행한 것은 다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선거는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이런 이바지한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여러분들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 투입에 이런 관여된 사무국장 외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 뭡니까 다 옷 벗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나는 조작을 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가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찾아내지만 그러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듣겠다 그럼 그냥 윤 대통령도 그냥 뭡니까 그냥 죄인인 겁니다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윤 대통령도 정신 딱짝 저려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똥바가지 쓰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흐리멍텅 해 가지고 한동훈 이거 듣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 에라이 대통령 해봐 그래 대통령 어떻게 해먹냐 그렇게 양심 불량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 한 사람이 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지도 대통령 되고 싶은 바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완전히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니까 날 죽여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결사항전하는 것 같네요 이왕 밝혀진 거고 이 어느 단계에서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더라도 실물 위조 투입하거나 재금표 등에 대비해 투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나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쇄나린이라는 부분을 투표 관리 간 인쇄나린을 빼앗기게 되면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덜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광주광역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은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무조건 더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호남은 진짜 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전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르죠 대통령 선거는 무자비하게 윤 후보의 표를 훔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 후보가 광주에 가갔으면 비석을 닦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표 요만큼 줍니다 몇 천 표 그 몇 천 표 가운데 조작값 40%입니다 40%를 다 훔쳐 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례라요 너희가 가 가지고 비석을 열심히 뭡니까 100번 1000번을 닦아봐야 표 그냥 요만큼 준다 그거 요만큼 준 거 가지고 그게 또 40%를 가져간다요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조작값이 40%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남도 조작값이 40%입니다 전라북도 조작값이 40%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후보가 받은 몇 천 표 조그만 표에다 걸면 40%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는 97개 동이 있습니다 91개 동이 이런 차이값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뭡니까 더블당이 다 풀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일투표 대비 더해준 겁니다 당일투표 대비 97개 전부에 대해서 거의 전부입니다 뭐 한두 개는 빠지겠죠 4.95% 이러면 더해줬네요 마이너스 3.87% 얼추 여러분들 두 개 합치게 되면 10%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여기서는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표수가 워낙 작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덜통이 나죠 이게 광주광역시 표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선거에 관한 아주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대통령 선거는 전국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 그 조금 여름 얻은 윤 후보 표도 다 훔쳐야 되니까 이렇게 91개 동에서 광주광역시 선거 결과는 동전을 여러분들 던져 가지고 안면이 97개 동결 계속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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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한 겁니다 진짜 사악한 놈들인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스무 후회하지만 97개 던질 때가 다 안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조작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작하잖아요 투표함 속에 위조투표를 투입하거나 나중에 후보가 이런 불복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투표함 다 갈아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치울 염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4.15 총선이 하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재 사건이 뭐 한 겁니까 이 하재 사건이잖아요 전국 방방국국의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물류센터 전부 다 하재 사건이 난 겁니다 물류센터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 여기서 뭐 한 겁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해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하고 소각한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다 투입했구나 이런 걸 다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걸 투입하려고 하니까 진짜를 없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 다 가짜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이 가짜를 만들고 이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할 수 없으면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할 수 없으면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 수를 다 조작하려면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가능해야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뭐죠? 가짜 투표지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서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사수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 만들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조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55개의 동에서 2개의 동 빼고 여러분 전부가 다 뭡니까? 더블당이 다 차이값이 불러 쓴 겁니다. 2분의 1을 곱해가 155개, 155개니까 152개 정도 곱해가 끝내요. 152개의 동전 던져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들이 노력하는데 이게 다 영남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파들은 이렇게 압착 같은 게 없는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벌써 3주째가 됐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4월 총선 이후에 다 태워버린 겁니다. 태우고 새로 빠빠던 거 만들 이렇게 다 이런 투입한 겁니다.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사수가 돼야 되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사수가 돼야 그래야 위조투표주도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고 전산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관리관 인쇄도장 이렇게 다 전국에 3,508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래야 이제 먼저 위조투표를 계속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김용빈을 압박한 것이 1월 12일이니까 1월 11일 정도에 아마 통보를 안 갔습니다. 1월 11일 날 김용빈 사무총장을 불러 가지고 개인 도장 날인해라 이렇게 국힘당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세계를 좀 더 정통하게 알 수 있는 민경 전 의원이 바쁜 와중에 김상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관위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다 할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걸 기대 관철 대리금 효과 없는 수경표 아닌 실질적 부정대표 방안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 포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거의 생명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주광역시 97개 동에서 전부 다 먹는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윤석열 후보와 광주광역시에서 받은 몇 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조작값 40부션들 적용한 이런 표를 훔쳐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파워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쑤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쑤셔 넣지 못하면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 이름 제기가 되면 그대로 뭡니까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게 여러분들 모든 폐기물 처리소 여러분들 투표함을 태우기 위해가 이렇게 불이 많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죠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이니까 이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밟아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싸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다. 그러나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폼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레이스 초님이 참 빨리도 압박했다. 참 빨리도 압박했죠. 2년 다 보내고 정말 윤 대통령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허대만 멀쩡해 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집권 초기에 여러분들 좋은 시절을 선거법을 바꿔야지 선거 제도를 바꿔야지 지금 와 가지고 선거 여러분 한두 달 남았는데 지금 아빠가 된다 선거 아니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다 물리가 있고 선우가 있는데 그렇게 무능해 가지고 덩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죽고 살리는 문제인데 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방송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 순서 자원돼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간 개인 도장 날인을 하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하겠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위원이 2주를 줬는데 지금 3주째가 됐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전산조작해야 살아남거든요. 전산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뒷심 뒷배경이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조작도 가능하거든요.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데 전산조작을 해놓으면 그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면 딸칵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위조투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최후방어선 인쇄 날인 끝까지 살수할 듯 1월 18일 내보낸 방송이거든요. 제가 선관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의 특별위원회의 사람들 다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선관위하고 그렇게 척지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끝까지 지향할 겁니다. 오늘 중도일보에서 오래된 신문이네요. 총선 사전투표 현장 날인을 시행해라. 이런 사설이 있을 실렸네요. 총선을 두 달 남짓 안 뜨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날 한밭체육관에서 모의개표 훈련을 실시했다. 뭐 수검표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쇼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서울시 선관위도 수검표 이런 폼 잡고 이번 총선부터 부정개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검표 제도를 선관위가 도입했다. 모의훈련은 개표 증향성을 높이게 투표질 유관으로 제약하는 수검표 절차를 재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아니 천으로 된 여러분들 사전투표 하면 다 위조투표자 투입되는데 그걸 수검표 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위조투표 세가 뭐하냐 이야기죠. 애들도 아니고. 지난해 말 개표 과정에 수작업을 추가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의구심을 분리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다음에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에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투표용지에 진본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간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후에 선거인이 교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가렴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은 판례를 들어 관인 인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부정개표 의혹이 이번 총선에 재연될 수 있다는 점 100% 재연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쇄 날인에다 미친놈들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덜 들기 위해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투표는 정확성이 최고지 않습니까 첫째도 정확성 두 번째 정확성 세 번째 정확성 몇 시간 빨리 이런 투표하면 뭐 하냐의 이야기죠. 이렇게 멈니가 거짓말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위조 투표 관리관 인쇄 날인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름들 뻣대는 겁니다. 얼마나 윤 정부가 무능한지 윤 대통령이 얼마나 핫바지처럼 보이는지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이 들어가 가지고 한패가 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이번에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신 쪼다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 번 원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기가 찬 거죠. 가장 출발점에 해당한 것이 2013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 실시가 되는데 관련법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전투표율이 이틀 추가되고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이 됩니다. 그 모법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입법을 한 사람들이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2월 19일 날 대통령 이명박이 통과시킨 법률 제11374호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기계장치거든요.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인 날인은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일렬번호지까지 다 떼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2012년 2월 29일 날 공직선거법 1부 개정안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전면 실시를 위한 모법에 해당한 것이 2012년 소위 법률시행안에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신분을 확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총재하여 자신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일렬번호 당일 투표지처럼 일렬번호 떼고 그다음에 대인도장 날인하고 이걸 다 이러면 선거안이야 장난을 쳐가지고 공직선거법 관리기축을 개정해가지고 인시해 날인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선거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9분 해온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 만들고 동시에 투표관리관 인시해 날인 이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어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눈 딱 감고 화끈한 이름들 해가지고 개원선 탄핵선 통과시키는 게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대충 폼 잡고 대선에서 완전히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작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눈 딱 감고 할 거로 보고 제야 전문가는 이번에는 좀 조심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차 먹으면 된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미래일이니까 누구도 확신 있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해 날인으로 가름하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우리는 계속해야겠다. 위조투표지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주력부대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필요한 것이 뭔가 아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투표지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을 압승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슴이 떨려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항상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고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서울의 3구 대통령 선거에 425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더블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힘의 이면에는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이런 몇 표 안 되는 것도 40%씩 도덕질을 한 겁니다. 40%씩 도덕질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윤 후보가 이런 받은 100표 가운데 40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여러분들 배경에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언제 어디선 다 만들어서 뭡니까 실물로 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윤 정권은 너무나 무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제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인 겁니다. 집권하고 여러분들 2년이 다 돼 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 시켜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렇게 실랑이라 하 겁니다. 여당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썩 좋은 사람입니다. 민생토론회를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선거에 지면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 그냥 천하태평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동의 155개가 있는 겁니다. 155개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빼고 전부를 거의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바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위조투표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주를 만들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참 아직 완전히 낙담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장 이하 모든 분들이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공공제지 않습니까 공공제니까 누구도 비용을 부칠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여러분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공제를 방어하려고 안 하는데 뭐 일개질름 국회의 의원들이 이런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그냥 성관이 하고 이러면 크게 쳐가 안 지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박하겠습니까 절박 안 하죠. 이분들을 제가 그냥 그거 하는 것은 아니고 절박 안 합니다. 아 그냥 무능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많은 화재 사건이 왜 터졌는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이 하재가 전국에 곳곳에서 왜 나왔는지 진짜 투표지를 다 태우고 가짜로 이름 다 넣어가지고 법원에 투표하면 여러분들 가짜로 다 채운 딱 맞춘 투표함을 맞춤형 투표함을 가짜 투표지를 다 채운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수만 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장에 다 하재가 난 물류센터 폐기물 뭐 다 이런 화재가 난 이제 이런 파절이 다 여러분들 열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시의 날인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결사적 여러분들 거부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진짜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악한 겁니다 본인들도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지 참 내가 같은 하늘 안에서 대한민국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참당합니다 저 인간들을 위해서 1년에 9천억 예산을 왜 대야 되는 건지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임명했습니까 김정일이가 임명했습니까 시진핑이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임명했잖아요 가서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이렇게 조작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대통령 당선되고 되면 끝입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 먹었으니까 끝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이런 범죄집단 함께 국민 전체가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끌려갈 수 있는 겁니까 바빠서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이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선거가 정직해야지 시간을 빨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이러면 왜 세금을 대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완전히 조선 놈들인 겁니다 조선 놈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조선 인간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윤 대통령이 덕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대구 광역시는 조작값이 5%만 들어갔냐 왜 경상북도는 5%만 들어갔냐 딴 데는 다 15%씩 들어갔는데 15%만 줬으면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이렇게 조작값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이러면 아슬아슬하게 이겼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까지 이제 결국은 씨루기를 해야 되는데 참 뭐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씨루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문제를 맡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맹단이니까 이분들이 좀 더 힘을 얻어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요청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힘을 얻어 가지고 참 대통령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참 대책 없는 사람이야 대통령이 그냥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대통령이면 말라고 대통령은 하노 선거 문제에 그렇게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을 정도는 말라고 대통령은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왜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공정선거 특별위원회 명단을 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힘을 합쳐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지 않도록 이게 2012년이거든요 이게 2월 11일입니다 아니 저 12월 이게 지금 유니언이 한 대가 이게 12일 날이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11일 정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함께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계속 아마 이제 뻣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참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고 또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또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해 지필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부정승을 회부한 시리즈가 많이 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그런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 회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방송을 계속해서